아 이 친구 다음에 입고 있는거 자체도 펄아웃의 파워슈트거든 입고 있는게 펄아웃의 파워슈트야 탄탄합니다 어시가니까 잘 안죽어요 에이 저 저기 오른쪽 상자리는 제 얼굴이에요 신경쓰지마세요 제 얼굴이니 신경쓰지마시오 나의 얼굴이오 뜯어라 야 뜯는다카면은 뜯는속도는 장난이 아니야 야 짓는속도하고 뜯는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지분풍기 어디 아 여기 뭔가 작살났네 어차피 여기 대리서벽 7 철건철건데 전기스토프가 작살이 나버렸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바닥 바닥 부러진거 싹 다 다시 다듬어 깔끔하게 매끈매끈하게 다듬어봐 어어 좋아요 무슨게임이야 일반인하고는 비교도 안되 생체실험이 야들하니까 어 이때까지 생체실험이 완료된 병사들이야 어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생체실험이 완료되서 만들어진 정의 병사들인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지 일반정신으로 만들수 없는 병사들이야 어 생생실험은 완료되었어 어 생체실험의 산물들이야 어 살아있는 산물 오케이 오케이 자 조리기구 필요해 이거는 좀 이따가 해도 안되겠나 잡을까 이걸 한번 휩싸 한번 때려잡긴 해야될거 같은데 야 여기있는거 싹 다잡아봐 조심하고 화재가 문제야 화재가 총설이 보입니까 건네주지요 야 총설때 앞에 가지마 너희들도 한방에 간다 너희들도 총설때 한방에 간다고 이름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여기 뭐 저그런거 있어요 저그행성 예 저그있어요 야 빨리 우리 작물탄다 빨리 꺼 몽땅 꺼 빨리 화재가 여기 전체를 우리가 써야겠다 그냥 야야 싹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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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업 시작하고 돌치우고 나무를 심어 여기는 우리 별목장이다 됐고 다음 생산건물중에 보자 도축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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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겁니다 자 보이는대로 도축해서 잘라버려 모든 시체를 허가한다 그 다음에 보자 스토프 이것도 뭐 괜찮고 쓰면 쓸만합니다 자 계획서 간단한 음식 저기서 만들고 그 다음에 전력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발전기를 준비해라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발전기를 준비해라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발전기 가동중 야 강철이 부족한건가 오른쪽이 뭐냐 노구리를 왜 롤? 티모? 난 그래도 티모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야 저격해 쏘아 슬라이퍼 쏘아라 나이스 슛 정리 오케 오케 도축끗 그니까 이 저격총이 좋기는 한데 조심해야되요 아군도 한방에 갑니다 엄청 세다고 좀 조심해야돼 야 몽땅 죽여 스나이퍼 라이플이라고 빵 한방에 못해주십니다 아군이 맞으면은 정말 골치가 아플거야 아군 안맞게 조심좀하고 뭐야 이건 뭔데 이건 공격충 야야야야야야 쬐면 어떻게 똑같애 닌 맞을래연 끝 끝 움직여 남은 생물체 싹 다 가지고 가시고 전기 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나도 불가능할 것 같진 않거든 야 좋아 야 빨리 갖고와가 다 도축해버려 오오 고기가 아주 훌륭하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고기가 아주 훌륭해보입니다 음식 엄청 쌓이네요 정리중 정리완료 음 훌륭해 음 훌륭해 여기 또 뭐하나있다 던지고 고기 안에 썩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갖고 이제 뭐냐 장치를 달아줘야되는데 아직 연구를 못했어요 빨리 연구해야됩니다 아니면 썩을거에요 아니면 굉장히 빨리 썩을겁니다 자 오케이 문제가 없어보이는구만 일단은 여기만 보호하면은 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성벽 짓고 있고 막아버리면 임만들 못돌을거 같은데 여기에 이제 진치고 있으면은 어 자들 백란을 띄워봐야 못돌을거야 아우 베이스는 완벽해 베이스는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할일천지입니다 기계를 부품을 좀더 만들어야겠네 일단은 필요한 축전기에 최대한 어 많이 갖다놓고 여기 와봐야 할만할거야 어 여기를 쉽게 뚫어볼 순 없을겁니다 어 쉽게 뚫어 줄껴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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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용 천을 키우자 모카를 키우자 여름 모카를 키웁시다 야 싸거파 날려버려 빤빤빤빤빤빤빤빤 좋아 완벽하게 제압하라 여기는 모카를 심어버려 개척활동중 끝 완벽하지않나? 야들은 야들의 움직임은 정말 완벽한거같아 자 근처 전체를 농경지역으로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케이 너 이거 연구해 우리 태양강발전기 이거 뭐해야되더라 아 열렸다 태양강발전기 하나 열렸고 행산 기계공학을 연구해갖고 저거 또 열려야되는데 야들 벌써 꽉찼어 창고가 벌써 꽉찼다 저거 정리 끝났네요 10.2.25 창고를 금방 또한 샌다이가 잊고 보통 잊고 10.3.5 계속 가봅시다 건플라이트 전력 이것 말고 아직까지 우리는 상위기술을 좀 더 연구해야 된다 이게 상위가면은 진짜 쩌은게 있었습니다 뭐가 아 나무익기? 나무익기 뭐 그런거 얘기하시는건가? 뭐야? 야는 뭐야? 갑자기 이상한 놈 합류했다 넌 뭔가? 할 수 있는게 뭐야? 다해 넌 비경대 본부에 왔으면은 뭐든지 일을 해야돼 너희 저 뭐니야 너희 침실도 하나 만들어줄게 침실 침실 뭐 유명인 캐바야 아는 사람들은 아는건데 뭐 어느사람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갈길이 멀어요 돌봐 짜잔 여러분 지금 겨울입니다 실내 23도 대초에 아마존에 먹고살 뭐 아마존에 생전하고있어서 그런지 온도는 그렇게 많이 안올라가네 바닥 다듬어 움직여 건설 끝 빨라 약품이 조금 부족하네 하이밤 오신 분은 아닙니다 어서오세요 일단은 이거 두개는 지워놨고 전기같은것도 따로 모아놔야되는데 자 이제 최고기술들을 연구해보기 시작하자 빨리 통신같은것도 이제 좀 해보고 과한이건 뭐야 이건 뭔지 모르겠어 생산 전력 기타 기타 태양등 온도 오 냉방기 나왔네 냉방기를 돌려야됩니다 여기에 냉방기를 이쪽 설치해서 여기를 좀 시원하게 만들어야되요 어제요 어제인것같은데 그게 뭐야 그게 오랜만에 이겜 보니까 흥미롭네요 훌륭하죠 BM레인저끼리 쏘면 먼저 쏘는놈이 이겨요 BM레인저까지는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이기 때문에 먼저 쏘는놈이 이깁니다 선방 치는놈이 이기는거에요 선방 치는놈이 이기는거에요 맞은놈은 가는거고 선방 치는놈이 이긴다니까 그니까 내가 그걸 생각을 해봤단 말이야 내가 만든 창조물들을 이 친구들은 뭔해야 누가 이길까 뭐 이런 100번 누가 물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실험결과 먼저 쏘는놈이 이기더라구 먼저 한대라도 맞으면 가는거에요 그냥 어 이게 결론이야 선방필승입니다 싸움에서 선방은 벌써 반은 이긴거에요 빨리 쏟아부어라 베이스 건설 중 저는 동굴 속에 지금 베이스 지어놨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괜찮지 않나 캐논 속도 훌륭하지 비엠 누굽니까 비엠 레인저인데 비엠 레인저가 속도가 느리면 되겠어요 뭐든지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지 전력선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올 수 있나 전력선 끌어와서 저거 뭐냐 건설이나 여 정리는 다 안됐나 아 바닥이 좀 남았네 미안 흑정폭발 괜찮아 우리는 뭐냐 전기기관 관계없어 빠바밤 흑정폭발 따위 전혀 무섭지 않아요 실내 15도입니다 아직 2일간 더 보관할 수 있어요 하이비엠 오신분을 합니다 어서오세요 비경대 본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나무도 좀 많나 나무 몇개나 있지 1400개 오케이 뭐야 이거 풉 뭐죠 저건 일기억필살로 골로 보내면 되는 부분인가 지금 저것도 병사라고 오는거에요 지금 닌 뭐임 닌 미침 어떤여자가 다 보고 뛰어오네요 아 옷입고있네 천 티셔츠야 천바지 입고있긴하네 러스 툰줄 아이고 힘들다 너무 바쁜거 아니야 야 한명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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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냥 여기 서있어 빠밤 오 피했습니다 대물 스나이퍼를 피했어요 훌륭하네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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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켜 오 한대 맞았는데 살았어 빗나갔나 오오 야 왼쪽 엄지발가락 날아갔다 오른쪽 발이 날아갔다 역시 대물저격차 훌륭합니다 한대 맞으면 그냥 죽창이 한방에 가는겁니다 이만 모셔와라 길목을 막으면 뚫고 들어와요 길목을 막자나 그러면 인마들이 뚫고 들어옵니다 거의 창조경제예요 거의 창조경제예요 야 여기 보완해놓고 인마들한테 따스한 말이나 좀 해줘 뭐 다리 날라갔으니까 우리 총 맞고 다리 하나 날라갔으니까 우리 대물저격차 안 맞으면 다리 날라갑니다 그냥 안번에 우리 대물저격차 한 대 맞으면은 다리 날라갑니다 우리 대물저격차 한 대 맞으면은 다리 날라갑니다 그냥 안 번에 여긴 쳐들어올게 안된다는걸 알고있어 그냥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연구단지를 지을거에요 여기는 이제 죄수들 연구소를 지어버릴겁니다 실내가 지금 몇도지? 와 안 따뜻해지는거 같애 20도까지 내려놨는데 이게 하나당 200도거든 200도 떨어지거든 이것때문으로 그런가 그러면은 최강작업을 좀 해볼까 압축된 강철 압축된 기계없나? 압축된 기계가 필요한데 압축된 기계가 필요해 바로 지금 겉으로 나타난건 없네 방법이 없구만 뭐 그냥 하지 실내 16도 이게 그니까 여긴 창고니까 좀 서늘해야되요 썩으면 안돼 안서늘하면 썩어뿐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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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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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 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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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갈기 지금! 야야! 오지마 너는! 절로가! 빨리 골라보래! 어허어허 어허웅! 다친다! 멀쩡한가? 오케이! 일단 뭐.. 일단 문제없어! 아 기관포 열나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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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제끼야 대물저격총이다 상대할만하다고 어 좋아 야 하나 죽었어 오케이 클리어 야 아군병 하나가 골로갔다 위대한 전사다 갑시다 일단은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쓸만한게 있단 말이야 정신파동기하고 다 있네 자 왼쪽 칼 자르고 전원 종료 전원 종료 전원 종료 아 한명 죽었어 아쉽다 어 전사했다 죽지만 않아서 완벽한데 죽지만 않았으면 정말 완벽한 전투였는데 아깝네 자 이제 여기다가 뭘 할거냐면은 잘 봐 여기는 이제 이걸 할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한담 지워주고 이제 안이 열거에요 다른 친구에게요 뭣떤거 아 죽은몸 아 죽으면 안돼 죽기전이 뜯어야돼 죽으면 안됩니다 죽기전이 뜯어야돼 죽기전은 괜찮은데 죽어버리면 안돼 직결 그니까 이게 아마 우리 총맞고 죽었을꺼야 대물저기총 내 생각인데 아마 아군총맞고 골로 안갔나 싶어 열어보자 열고 빨튀어야돼 야 쟤쟤쟤 뭐야 안에 사람있네 뭐지 우주군인 야 체포해 아 죄수염 침대가 없다고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전마 체포해 체포하고 체포해 됐어 체포 끝 자 여기 해체 아니 벌레라도 나오나 싶었으면 아무것도 안하네 안하네 바렌에 1.8키로를 날아가는데 한 5미터 거리에서 맞았으니 당연히 한마디 바렌시 1.8키로 전체 사인거리 2.3키로까지 날아가는데 그걸 100미터 안에서 맞았으니 한마디 가지 예 부속은 싹 날라갑니다 네 부속은 싹 날라갑니다 뭐해 기관총 야 기관총 기관총 들고 있잖아 빨리 뺏어 무슨 죄수방에 누가 미친 어느 미친놈이 기관총 집어넣어놨어 미친지 미친지 또 한두번이지 전기제철 있나 전기제철 여깄다 얼마인이었으면 그냥 붕괴됩니다 우리 대원 12명 파병돼서 이제 11명 남았네 내가 잘 탄다 내가 잘탄다 이제 이거를 거래에 먹어야 되는데 이제 팔아야되거든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팔아야되거든 이거를 자 무욕송신기를 다 달아야되는데 이게 장원 엄청들거든요 무욕송신기가 있어야 거래가 된단 말이야 이거만 준비되면 언제든지 팔 수 있어 무욕송 올거란 말이야 언제든지 팔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고 대원 양산 계획이요 양산 대원은 처음에 생산할때 비해음국에서 보낼때 양산이 안돼 여기서는 양산이 안돼 여기서 당장 부품 구하는거는 힘듭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식사 소원 감사합니다.